영화 겨울왕국이 600만 관객 수를 돌파했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겨울왕국은 지난 2일 56만 2,754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600만 4,181명을 기록했는데요. 특히 600만 돌파와 함께 뮤지컬 영화 최고 관객 동원 스코어인 영화 레미제라블에 591만 1,890명을 넘어섰습니다. 역대 외화 흥행 순위로는 9위에 올랐는데요. 한편 영화 수상한 그녀는 누적 관객 수 392만 579명으로 4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